고기잡이 어선들이 모여 있는 프랑스 북부 망시해안. 이곳에서 출항을 준비 중인 한 어민을 만났습니다. 망시해안에서 15년째 어부로 생활 중인 다비드 씨. 한 번 출항하면 12시간 동안 개와 조개류를 잡습니다. 브렉시트 직후에도 저지 섬 인근에서 조합하던 다비드 씨. 같은 어부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지 섬과 별도로 맺은 그랑빌만 협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 크리스마스, 저지 섬은 프랑스 어민들의 업곤을 보장하던 기존 협약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주 매우 밖의 고기의 활용을 합니다. 이곳에서 지역을 향한 시기에서 연주에 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멈추는 이곳에서 이에서 이렇게 멈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멈추는 시기에 연주에서 같이 찾아가는 시기에서 한국에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난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가장 많은지 기능을 넘치고 이렇게 멈추는 것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영역은 영국 대륙의 인근과 저지섬 주변 해안입니다. 영국 정부는 인근 해안의 조업권을 얻기 위해 새로운 서류에 제출을 요구했고 프랑스 어민들은 이 요구가 조업권을 줄이기 위한 영국의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영국과 저지섬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프랑스 어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 요구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지섬은 기존의 섬 인근에서 조업을 했다는 증거를 서류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르망대의 영세한 배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추적할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 바다에서 조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위치 증명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소유하는 배가 과거에 조업했던 배와 반드시 일치해야만 허가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갈수록 좁아지는 노르망대 어부들의 바다. 하지만 이들의 바다를 위협하는 건 영국 정부만이 아닙니다.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풍력 발전기가 늘어나면서 노르망대 어부들의 고민은 늘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파괴로 노르망대 지역 어양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어민 800명이 모여 해양 풍력 발전기 설치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풍력 발전기가 어양량 감소를 가속화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노르망대 어부들에게 망시 해안은 삶의 터전이자 동시에 프랑스의 해양 문화를 이어주던 무대였습니다. 노르망대 어부들은 올해 이어져온 노르망대의 산업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그들만의 외로운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노르망대에서 피리특파원 조용 중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우R г. 한글자막 by 한효정